생방송 뮤직 뱅 대기실 MC 방탄 비 정국입니다. 오늘 대기실 컴백하는 팀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세이 분들 정말 오랜만에 컴백하셨는데 친구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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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가 소개 좀 해주세요. 그렇다면 미세이의 컴백을 얼마 동안 기다리고 팬분들께 손 키스 한번 알려주세요. 남성 팬분들 쓰러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오는데요. 이 기세를 몰아서 포인트 안무도 한번 보여주세요. 와 정말 기대됩니다. 잠시 후에 미세이의 섹시한 컴백 무대가 되니까요. 조금만 기다려.